자, 자, 녹화 다 시작합니다. 자,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한번 읊어보고 들어가죠. 샌드박스형 ARPG 게임으로 높은 자유도와 중세전투, 그리고 다양하고 황대한 모델 유저 한가락까지 가능한 게임으로 아, 인기 없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가죠. 솔직히 인기 없어. 스카이림도 SKY까지 쳐서 24윈데, 마블이 지금 무슨 마블리야. 잘 가야 될 것 같은데? 살 수 있을까? 포로 잡히는 거 전제로 가야 되나? 어차피. 파쿠스 열불난 거 봐라? 지금 내가 가서 잡고 갈기 너무 힘들다, 미치가. 다 싸우자. 그만, 칼 들어! 좋아, 좋아. 마블이요? 아,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저세상 조회수야. 크흐. 자, 빨리 줄카한테 가죠. 아, 용병 계약 끝날 때까지 일단 뻗당겨야 되니까, 돈도 지금 없는 상태고, 예산 충분하고, 음식만 사서 가면 되겠다. 자, 자유로워지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예산으로 공방 지으면 되니까, 이번 목표는 쿠알리스 보석으로 갑니다.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다행이를 잠을, 없기까지 안 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빔데이World. мужproblem ICя4175. 폭주알리아야리 co-176. 이번 구월리스는 어디다 써야 되지? 기사단 하기에는 너무 멀고 솔직히 기사단은 능력 줄지 아니면 무기를 볼지인데 무기 볼라면 일단 광산 풀어야 되니까 능력을 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200원도 없어요 저? 나 뭐 샀나요? 뭐 산 거 맞죠? 아 여깄네 하나 사 그래 줄까? 이거 웹에서 보이는 거 신기하다 원래 안 보이지 않았나? 더 빠르네 약간 자투 속도 어땠지? 짜잔한 자투는 잡을 수 있을 만한 스펙이 필요할까? 나 가자 음 병진 이제 잡종 같은 조합이기 때문에 여깄네 여깄네 150이야? 150이라고 전쟁 군주가? 왜? 150밖에 안 해? 아니 왜? 150밖에 안 해? 나 보고 오는 거냐 순찰하는 거냐 보고 오는 거냐 순찰하는 거냐 보고 오는 거냐 순찰하는 거냐 세긴 하네 이리 와봐 자투 군대는 300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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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물리면 끝난다 게임 허... 아니야 아니야 나 빨라 나 진말이 몇 마리인데 진말 아홉 마리 있는데 안 되지 자투보다 빠른 상인 놀도를 데리고 올까? 너무 위험한데 이거? 놀도르가 일진처럼 다 헤쳐내지 않을까? 적 있네 되게 머네 될까 이거? 어우 너무 힘든데 솔직히 놀도도 상당히 빨라서 아직 기회가 아닌가? 솔직히 지금 내가 절로 가도 날 도와줄 녀석이 없기 때문에 자투랑 놀도를 붙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동선이 68자 저거 너무 거슬린다 야 못 이기는 데 나 이거 못 이기는데 저거 100% 못 이기는데? 야 20은 나오다 빨라 대기 다음 고객님 야! 왜 그래 걔한테 걔 뭐 했다고 나 때문이냐? 어 이거 위태위태한데? 25를 끊어내고 600짜리를 불러오고 싶은데 여기 와봐 살랑살랑 살랑살랑 그렇지 살랑살랑 여깄어요 살랑살랑 여기서 살랑살랑 여기서 살랑살랑 쟤도 나냐? 아니지 아니지 아 나냐? 아 자투 적이지 어 더럽게 멀리 있는 쟤? 자투는 근데 이길 것 같은데 나중 가면은? 쟤는 그냥 건들지 말까? 나중에 내가 힘으로 먹을까? 군대만 없으면은 자투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도망만 안가면? 그럼 어떤 조합을 짜야되지? 아 근데 솔직히 중립여공 힘으로 잡는건 지금에선 너무 오반데 너무너무 나대는 건데 그거는? 너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지 않냐? 숙련 줘 이제 버릴때가 됐어 손절할때가 됐어 아 돈 부족으로 못 올리고 지능 재호 관리 필요 없고 길찾기랑 전략 필요 없지 지도력 어 어떻게 이겨야되냐 그럼? 100명인데 양손목이 드네를 가져와야되나? 상위주명적으로 저거를 싸워? 와우 잠깐 나 궁금한게 있는데 누구 편데 그럼? 자투 자동 내놔 신발 2개 신발 2개 와우 야 이거 개꿀이잖아 개꿀이잖아 침묵 침묵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여기 정도면 되겠지 사냥꾼 민병 징지병 와우 미쳤네 돈이잖아 이거 다 굳이 쟤네랑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을까 쟤네랑 놀두르랑 놀두르랑 침묵 좀 어떻게 되겠는데 세력 관계 30이야 30이면 솔직히 오래걸리지 팔자 그냥 장비하기도 너무 멀고 10 10 10 10 10 10 아 왜 염색소 떨어져 수익 이렇게 뭐라 저런가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이시네요 아 시민 용희 기사 음유신 아 왜 그래 왜 그래 파악 먹을라 그러면 꼭 없어 야 너 가져 네가 써야지 하긴 있는 놈이 써야지 나중에 넘겨버리다가 까먹는 거 아니야? 검도 좋은 거 끼고 그래 신발 좋은 거구나 어때 네 신발 뭐야 좋은 거구나 양무 선술집 검사 검사 가져가면은 아니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지? 가자 일단 아 근데 가자가 아니지 용병 어 얘네들을 팔아야지 아벤드로 가자 아벤드로 걸리지만 않으면 어 중립영웅 안 나오니? 자투가 제일 문제네 계속 덤비면 내가 이기지 않을까? 깎아먹다 보면은 그럼 이제 빨리 갈라나 빨리 빨리 도망갈라나 막 삭 일단은 내 거 다 가져가 삼천 원 좋아 인벤 오천 부족해 부족해 리셋 됐고 딱 용병으로 용병 한 번 되면 리셋 되는 게 있었지 까먹고 쓰네 뭐 버그 같아 저거는 저러면 안 되잖아 자투야 자 모여봐 이렇게 덤빈다고? 솔직히 지금 덤빌 정도 아니지 않나? 열두명이면? 아 야 되게 많다 싸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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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난 나 말고 그래 그래 싸워 싸 싹 들어가 싹 들어가 아 나 말고 나 말고 나 말고 나 말고 아 미쳤네 야 이거 내일 질 것 같애? 뭉쳐 안져나 뭉쳐 나 지금 메이스야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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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져 쉽게 지는 사람 아니야 쉽게 지는 사람 아니야 못 뚫고 나가게 와 진짜 튼튼하다 그렇지 그렇지 역겹 보병 보병존 역겹 심지어 언덕이었어 개꿀이야 다 잡았니? 쓸어버려 그냥 빨리 저 가세에서 놀도르 장비 뺏어먹어야지 32 야 데미지 잘 바뀐다 역시 망치만 한 게 없지 망치 한 대 맞으면 정신 못 차리거든 그렇지 언제 죽었니? 렌스 차징 당했다고? 그렇지 상대도 안 되는구만 이것이 짬뽕 조합이여 나도 내가 무슨 병사를 갖고 있는지 몰라 오우야 되게 예쁜 게 오우야 이 예쁜 게? 오우야 이 예쁜 게? 와우 아아아아 수지훈 돈자야 힘 올려라 너 힘이 답이다 갖고 싶은 거 있니? 그래 아 장비 너무 좋은데 안세나 아직도 그런 거 끼고 있어? 바꿔 안소나 이 정도는 껴줘야지 아아 미개한 녀석 저거 끝났냐? 안 끝났지 아 끝났네 펑하고 터질 펑하고 기병 기병 지금 비빌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근데 은근 잡을만 하네 비벼 지겠는데? 자투? 어 이거 이거 잠깐 잘 좀 끊어보자 생각 좀 해보자 어 줄카 저기 있어? 야 줄카 이리와 줄카 이리와 왜 거기까지 왔어? 착하게 일로 와봐 144 146 136이냐? 어 내가 잡고 싶은데 쟤 포로 포로를 해야되나? 잠깐만 지도자 기술 지휘관이 탈출 확률이 5% 감소한다 얘 되게 좋네 저거 했어야 됐네 내가 빨리 와봐 1원만 더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나 캐릭터층 몇이야? 600 600 600은 올려야지 10%인데 딱 기다려 지금 기회가 아니야 어차피 놓치면 기회가 없어 기회고 나발이고 다 날아가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 메이스 버려 내가 살아야 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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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물 다 가져가야지 돈씩 쓰지만 보자야 레벨이 레벨 레벨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누구 없니? 마을 뭐야? 마을 약탈하는 사람 없니? 동부야? 너 이 마을을 지금 말이야 그러시기 어우 싱갈족 창병 가져가야지 날 만나기 위해 여기 서 있었구만 자투 자투 킬러 아니야? 어어 어떻게 물려야 될까? 자투 짜자리를 내가 잡으면 될 거 같은데 자짜잘 아 그냥 한번 한타까지 어 그거를 그냥 넘어간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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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الف 네 빨리 어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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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딱 빨리 야야야야야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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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온 따라온다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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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물어 물어 그렇지 이제 놀돌이를 도와줘서 놀돌을 가세한다 이긴다 이거 솔직히 이긴다 이거 질 수 없지 쌍 모여봐 4명 늦춰 지금 지휘관 없어서 솔직히 놀돌이가 훨씬 세지 디디 들어가는 것 뿐이지 너 지휘관 있냐 어 테두리 안뜨네 아 솔직히 이기지 놀돌이만 갖고도 이기지 않을까 50명이면 가자 놀돌이 몇 명이니 50명 적 채 10명 이기지 써봐 아 진영을 짠다고? 놀돌 상대로? 놀돌은 이제 궁병이고 자툰 기병인데 놀돌은 이제 넘사벽으로 이 게임 내에서 최강이기 때문에 너무 진짜 극상성이거든요 기병 대 궁병이면 그래서 비벼지는 거지 진영 짜고 오면은 견적 안 나올텐데 아직 뭐 못 쏘냐? 서있기만 해도 다 끝날 것 같은데? 저거 확실한 적에서 짠 words 자포가 있는거니? 심지어 잡고 있는거니? 음.. 헤드샷 저렇게 맞춰서 15 데미지야? 소름이다 싸워 난 안싸울거야 내 부대는 날 둘러싸라 날 지켜라 그렇지 노드루가 다 잡을 것이다 날 지켜라 자동전투라서 레벨 때문에 그렇게 된거지 싸우면 노드루가 압승하거든요 근데 나 죽었습니다 어썸 적군 사라지는 것 봐 7명 죽었어? 야 공병부대인데 이렇게 쓸려면 도망도 못가지 청자수 바닥을 또 때렸네요 자 야야야야 왜 왜 왜 도망갔어 야 아 와우 와우 야 다 빠져 30 30 이하 다 빠져 그 정도 아니구나 똘또르 멜라틴 와 와 와 전쟁해도 되겠는데 진짜 리얼 안 돼 성직자 안 돼 코브라 전사 됐다 세지 레벨에 비해서 쓰레기도 없니 해방 해방 코브라 전사 가자 가자 아 사교도구나 이교도가 아니라 셌던게 그렇군 백기비야 인간사냥꾼 제일 센놈 없냐 아 자투 또 저거 안 먹었다 야 295야? 아 저거 못이긴다 아 야 왜 이렇게 쫓아오니 아 저거 도망간거 좀 혐의다 레벨업 안 돼서 나? 야 그걸 다 잡았는데 레벨업이 안 됐어? 이게 더 좋은거네 나온거 다 팔진 말고 아이고 이 옷 있냐? 좋아 아 이것도 못입어? 아아아아아아 바꿔 34샵으로 자고 좋은데? 아유 씨 너가 가자 저기 훨씬 좋다 야 그렇지 어울린다 머리까지 나도 기마술 있지? 기마술 있지? 음 없어 있긴 한데 낮은가 본데? 이렇게 아 이렇게 어우야 뭐야 오일 100원이라고? 미쳤어? 에토스다 팔고 오자 야 5천원 있네 자아 미쳤네 9천원이야? 야 빨리 잠깐만 야 아무거나 줘봐 아무거나 야 아무거나 무역할 거 줘봐 아니야 포로 포로 팔면 되는구나 일리야 아 이게 조금 안되네 아 팔아 그냥 이거 필요없어 길마 아 나 여기 했냐? 언제 또 했대 말레온 흑자네 아직 저렇게 센데 오우 예 오우 야 자 또 안나오냐? 자투? 이번 이길거 같은데 붙으면은 그냥 생으로 붙어도? 설마 센데 놀로랑 싸워서 설마 줄어든건가? 잡을만한 녀석 없나? 만만한 놈들? 아무리 그래 저 700세는 절대 못 이기고 얘는 좀 없니? 요즘 중립영웅 나온거 없나? 왜이렇게 안나와 아 넌 안돼 절대 못 이기지 얘는 제일 센놈인데 아 제발 나가줘봐 나도 좀 기분좋게 게임좀 하자 안나오냐? 오우 아 아 아 아 아 이건 나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카신미는 그냥 숨만 쉬어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너희 대장 없니? 신비조가 한번 자투랑 붙여볼까? 다 도망가네 이제 군대 어딨어? 군대 있을 텐데 왔다 왔다 여기 있다 이리 와봐 이리 와 자투대 이리 와 이리 와봐 가깝네 가깝네 돌더러도 엔간한 거는 자동으로 이기지 않을까 왔다 왔다 여기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너무 어둡다 어 이거 딱인데? 아 그렇게 가지마 그렇게 가지마 둘 다 나보고 오는 거니? 아 이리 와 딱 붙을 때 됐어 이렇게 하면은 잠깐 멈췄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멈춰서 잡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95명이나 했는데 다 좀 사라져 되기 때문에 예시 멈추자 그 인터셉터 어디 갔어? 아 걔네가 물면은 바로 잡는 건데 야 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야 개판인데? 물도 왜 이렇게 느리니? 자투가 아무리 빨라도 그렇지 점점 멀어지잖아 아 힘내봐 나 자투 장비 먹고 싶어 병사랑 나 좀 먹여줘 이 형한테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나 나 나한테 울 거 같은데 야 자투 부족이 막 두 개가 합세해서 같이 공격한다거나 그런 거 없어? 잘 끌고 가면은 자투 부족 두 개가 합세해서 잡을 거 같기도 한데 그래도 못 이길라나? 그래도 못 이길라나? 자투 부족 없냐 진짜? 잘 끌고 와봐 아 야 야 야 나 나나나나나나나 놔봐야지 너 뭘 보니 무서운 게임이네 일로 와봐 진짜 부족 없어? 어? 이리 와봐 가지마 오우 지껏 뺐네 오우 아 저거 똑똑하게 절로 가는 거 봐라? 차들이 못 막냐? 아 이거 책략이 부족하네 이거 놀고 있다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 중인 영웅? 같이 여행하자 같이 여행하자 자투랑 놀로랑 화해여행하자고 자투랑 놀로랑 화해여행하자고 자투랑 놀로랑 화해여행하자고 남은거 없나? 자 아무것도 안 나왔어? 두 개가 다야 진짜? 아직? 아 나 작고 조금은 잘 안보이는데? 아 쟤를 그러면은 얘한테 붙여볼까? 갈 수 있을까 여기까지? 이게 더 궁금하다 가..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야 일로와봐 어디있어 괜히 일로왔네? 훨씬 멀어졌네 아 여깄다 아 여깄다 마을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일로와봐 먹을거 있냐? 아 먹을거 없네 가는길에 사지 뭐 어 내가 안보여도 뭐 저기 살진 않을거 아냐 야 자투부프도 여기도 있네 야 자투부프도 여기도 있네 마을가서 음식좀 사자 야 일로와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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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가로질러가면 금방이야 일로와 일로와 나 있잖아 나 나를 보란 말이야 나만 바라봐 700원이라니 100원이라니 1 1 1 1 1 2 2 1 2 2 많이 머네? 이단은 날파리가 많아서 함부로 갈 순 없고 또 가야지 뭐 가자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이 뭐 간단한 일이지 한 번 물리면 끝장나는데 와봐 너희와 진짜 신종교의 전투를 보겠어 아, 쟤네 따라가는 거야? 보이긴 하냐, 그게? 그 거리에서? 가자 아, 진짜 쟤네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야, 그건 좀 아니지 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못 데려가지, 그럼 범질 저질러버리면 19명짜리 내가 잡아야 되는데, 저러면 잡을 수 있을까? 95명인데 닭돌이도 잡겠지, 솔직히 아 위험하다 야, 망했다 못 튄다, 이제 아 아니구나 하필 여기서 만나냐, 놀돌을? 와, 실화야? 세 명한테 몰살 당하는 거 실화야? 와, 말도 안 돼 아, 쟤 왜 저렇게 회복력 빠르냐? 나보다 훨씬 빠르네? 나는 회복 있는 앤데? 됐고, 야 와봐 야 일로와 야 그래 야 야, 저렇게 쓰다니 내 병사 다 가져갔어 버릴 수 있는 병사들 빨리 보충하고 잡히면 끝장나겠는데, 이거? 보충하면서 가야겠는데 버려도 되는 병사니까 딱 상관없었는데 부담이 좀 큰걸 부담이 좀 큰걸 야, 어딨어요? 모르겠다 이거냐? 뭐야? 얘는 뭐야? 저런 애들 생겼어? 저런 애들 생겼어? 자투 생겼니, 설마? 아냐, 자투는 찐따야 가다가 새로운 거 생겨, 막 하도 멀리 와서 이리 와봐 살랑살랑 이리 와봐, 여깄다 여깄다 멍청한 놈 저거 너 이용해서 기사단이랑 자투까지 아, 저기 살랑살랑까지 다 잡으면 되네 잡히면 죽거든요, 이제 인더셉터 같은 거 안 나오지? 이리 와봐 가자 어떻게 어디 갔냐, 진짜 이겨조들 일단 지금 슬슬 잡아야 되는데, 내가 위치로 걔를 이리 와봐 이런 집 뭐 어딨어 계속 있었잖아 걔네를 캐치해내지 못하고 있어 700명 있던 애들인데 없어졌을 리가 없지 악마 만나지 않는 한 악마 만나서 없어졌나, 진짜? 잠깐만, 아니지? 아냐, 있을 거야 혹시 사라졌다 안 한 뻔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못 봤나? 나 지금 다섯 시간째라서 지금 못 봤을 수 있거든요 진짜 안 보이는데, 내년에 풀란데? 진짜 어딨냐? 다른 데 갔나? 죽었어, 진짜?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죽어서 살라바이 나온 건가? 일단 가봐 일단 간다 하면 생각해 가다 보면 나오겠지, 뭐 나 여깄다 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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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바 쪽에 있겠지, 뭐 내가 못 본 것뿐이고 나 있잖아, 나 있잖아, 여기 나 있잖아 진짜 짧아졌어, 곳이 짧아졌어? 이걸로 가면 뭐하냐? 김도 없는데 낑겨서 안 보이는 거 아냐? 진짜 어디 갔냐? 쉽게 사라질 줄, 양반들이 아닌데? 진짜 없어졌네? 긴 시간 있었었나, 내가? 진짜 사라졌잖아 아, 뭐 저기 살라바이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진짜 없어진 게 당황스럽네 아예 없어 놓쳤나, 내가 눈으로? 하얘서? 하얀 거 잘 안 놓치는데 검은 걸 놓치지 좀만 더 가면 돼, 힘내 같이 신세계를 보자고 다 나이가 동부야, 꺼져라 괜히,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동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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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야! 내가 좀 그럴 때니 영주야? 어 이거 설마? 아니지? 어 솔직히 그게 될 만한 건 아니야 아무리 얘네가 커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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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깄어 나 대기하고 있어 나야 나야 나 좀 돌아봐 야! 너 이거 어그로 심하니? 저 쟤한테 뭐 돈 뺏겼냐? 쟤 왜 저렇게 싫어하냐? 야 나! 나 보라고 나! 아이자 나! 밤콜 쫓아가겠는데 이거? 일단 살라만 데려가야지 어 진짜 어딨냐 얘 하야네? 진짜 없어 절 잡아먹을만한 녀석이 있었어?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이쪽에? 쟤네가 다 와서 잡아먹은 건가? 그 적대 세력이 있긴 했냐? 그 걔네들한테? 야 나 보라고 나아! 아 나 잡히면 죽는데 아 야 그만 쫓아가 쟤 왜 저렇게 싫어해 쟤 그냥 잡을래 그럼? 내가 막아줄 테니까 아냐아냐 어두워졌어 어두워졌어 막아줄게 뭘 막아줘 이리와 쟤 멍청한 놈 좀 왜 왔어 아침이야 이제 슬슬 그래 쟤 눈이 밝네 야야 나야 나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 깜짝 놀랐네 이리와 나만 바라봐 동선만 안걸리면 돼 사람 어딨니? 저기 있다 쟤 올라왔네 슬슬 만나고 싶었나 보구만 쟤도 야 여기 뭐야 신갈족 내가 형님 끌고 왔다 야 엘프야 엘프 무려 엘프라고 엘프 엘프를 사막까지 끌고 왔어 너 귀 말라서 죽는거 아니냐? 피부 말라서 막 피부 하얀놈들 나 여깄어 아빠 여깄다 멍청아 어 멍청해서 어떡하냐 네가 잡을 수 있는 걸 잡아 바로 저 앞에 있잖아 저거 너가 안 보이는 걸 내가 선도해주고 있잖아 악어새잖아 잡을 수 있긴 하냐 속도로 근데? 그렇게 빠른데 쟤도? 일로와봐 좀 심각한데 속도가? 저거 벽으로 부딪히면 되잖아 어차피 쫒아갈거지? 누가 더 빠르니 근데? 네가 더 빠르네 야야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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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잡아봐 어디까지 가니? 개웃기네 얘네들 갈 데 없어 거기 멍청이들아 돌파해야지 이제 그치? 여기 뭐 길이 있어서 일로 떠났냐? 금색 하얀네들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잡힐 때 됐다 야 잡힌다 잡힌다 놀더러 아아아아아아아아 하아 국물만 먹어가면서 겨우겨우 잡았거늘 이게 더 예쁘다 어 10레벨 됐다 포로관리 이제 더 잘 되겠지 10% 더 이리와봐 너 아직 하얀색 못 잡았어 하얀색 어딨냐 진짜? 하얀 놈 진짜 없네? 하얀 놈 진짜 없네? 하얀 놈 아 조금 싸네 사두자 아 조금 싸네 사두자 없구만 아무도 없는거야 그럼 이제 얘 빼고 뭐 없어 진짜 사교두고 나버리꾼 다 없어 아무것도 없는거야 언제 출연해 출연하려면 오래걸리잖아 어 줄카 왔니 야 줄카 왔다 야 퇴근하자 고향으로 돌아가 줄카 꼬셔올테니까 어디쯤에서 만나면 좋을까 자랑 저기서 놀고있느라고 못오는거 아니냐 또 멍청해서 출카 300명이네 처음에 3000원 생겼다 오셔올수 있긴하나 병사가 없어서 뭐야 볼일있니 자연스럽게 오냐 야 잠깐만 줄카 어딨니 거기있어 넌 너희 형님 기다리신다 야 너무 좀 아프긴 하다 얘네 한번 꼬셔서 싸워봐야겠네 놀돌으랑 놀돌 어딨니 어디까지 왔냐 오고 있긴 하냐 안오네 얘 거기 사라 그럼 응 쟨 내 힘으로 공략해보고 싶기도 하니까 얼마있어 지금 4000원 금방이네 내 용병단 만들면 어차피 죽는 영웅들 다 내꺼 아니야 누가 날 막아 좋아 35나 됐어 쟤네 근데 왜 이렇게 약하냐 역시 형제단은 의리만 좋지 쓰레기들이야 아 아 잠깐만 창병이요 가져가야죠 아깝지만 가져간다 살려온 애들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투 같은 거 생각하면 진짜 힘들게 산다 놀돌으 자투 그리고 아래 제국에다가 드샤르에 파이어즈베인에 레이브스톤도 내려오잖아 가끔 온천지가 다 저기야 왜 이렇게 나 싫어하냐 나 능력이 좀 안 되긴 하지 능력이 좀 안 되긴 하지 아직도 저기있냐 아직도 저기있냐 다른 놈이랑 붙여보고 싶은데 쟤는 화살 제조장 마을 화살 산거 화살 싼 곳인가 으흐흐흐 소금 사라 가성비좋은 병뚱들로 쌓아 올리고 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거나 쟤 가 있으면은 레살라이란도 당하지 않을까? 여긴가? 아무리 그래도 드샤른데 뭐 어떻게 부하들 모아서 쳐보겠지 뭐 나왔네? 어떻게 나왔대? 진짜 뭐 레살라이란 공략할 방법 없어? 드샤르에서? 모았네 모았네 이리 와봐 야! 저기잖아 야! 어디 가냐? 뭘 때리네 다 이사가나? 쟤 무서워서? 아 순찰하는구나 그냥 아 나한테 오지마 아 돌아가네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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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 아직도 못 갔니? 아 참 아 쟨 될 생각 없냐? 죽는 영움들? 영웅 영웅? 영웅 먹기 너무 힘들어 아직 고정으로 나오는 거 밖에 못 먹었어 두 번이나 잡았는데 뭐하니 너 거기서 빨리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야 돈 들어온다 여기 올라가 자 사계도나 나왔으면 좋겠다 가기 전에 저거 나야? 아 뭐야 뭐야 문자가 왔네 뭐야 문자가 왔네 뭐야 문자가 왔네 아 아 나 아 아 으 이 어디감? 아직 여기쓰? 그런데 어디가니? 대체 뭐 그게 갈피를 못 잡냐? 평화조약을 외워줬습니다 가냐? 드디어 가니? 같이 가자 어디갔냐 바보야 못가잖아 아야야야야 실수 잡히면 죽거든요? 실수가 아니라 잡으면 죽어 정신 차려야 돼 노예상인 나올 때 됐는데? 아 모험가 있다 1400원? 얼마야? 아 이거 부족한데? 600원만 더해서 공방 하나 짓고 가자 돈 벌 방법 없나? 오일? 팔리긴 하니 저거? 일단은 쌀 저기 아벤트로 가서 어차피 나 시간 필요하니까 죽는 경우 아니죠 얘는 먹어치우는 그림은 먹어치우는 그림은 체력이 없으니까 지나갑니다 올라갑니다 벌기 힘들구만 벌기 힘들구만 와 이런 것도 있어? 뭐 없냐? 상품? 공구 공구 야 너 공구 쪽이구나 여기가 근데 450이어도 싸진 않네 날짜를 좀 봐가면서 사야겠네 저거는 공구로 만약 무역을 해서 흑자 챙기면 진짜 많이 챙겨질 것 같긴 하다 괜히 잡혔다가 돈 왕창 뜨기기 싫은데 쟤는 왜 있는거냐 아이돌이 왜 뜨는거야 어디갔어 레살다이란 레살다이란 아직도 저기 있어? 병신 뭐냐 어 양루파네 아 애매하다 상품이랑 사자 아직 아직 먹을 때 아닌가 보다 아 피곤해 일로 와봐 레살다이란이랑 싸우면 누가 이긴 너랑 다이란은 이기지 않을까 그래도 이거 잘못 싸웠다가 나 지면은 게임 터져 어디갔니 아직도 여기 있니? 아 참 그 저 간 보는 거냐? 너희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못 이길 거 아니야 이리 와봐 어디가 아 너희랑 자투랑 붙여봐 아니 너희 표를 못 들지 내가 맞다 어 자투 자투를 봐야겠네 이리 와봐 너희 장비나 좀 뺏어볼래 뭐 나온지 궁금해 나 노행 노행 꽤 찍혀있기 때문에 나름 후반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초반치고 찍혀있기 때문에 뭐 저기까지 갔냐 벌써? 헤어지자 우리 손절해 어흠 만이천 년인데 난 일단은 줄카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줄카 어딨니? 줄카 뭐 지들끼리 싸우다가 사라졌다 뭐 그런 거 없지? 줄카 안 보이는데? 줄카 뭐 있었잖아 망상 아니었잖아 여깄다 여깄다 아 저기까지 갔어? 이리 와봐 좀 갈 길이 멀구나 너무 가까우면은 잡히니까 내가 와 너 진짜 빠르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쟤를 데려와야 되나? 쟤를 데려오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아 맞춤 만난다 여기서 야야야야야야 야 쟤 데려오자 그냥 왜냐면은 놀들어가 잡아줄 거 아니야 따라와봐 270밖에 안 되냐? 41% 41%면 15% 이상이니까 싸우겠지 아우 야 군대도 있어? 어디다 이러면 잡기 힘들 것 같은데 야야야 어디가니 어디가니 고걸 고걸 잡아먹으러 갔니? 빨리 먹어 아 아 자토 저거 25 저거 26 저거 오반데 못 이긴데 저거 큰일날 뻔했네 야 왔다 왔다 온다 온다 야 야 저기있다 저기있다 인터스토트 빨리 꺼내라 그래 아이구야 9명 저거 뭐야 잘 맞물리면은 내가 살면서 딱 맞물릴 것 같은데 44명으로 줄칼을 잡아야돼 그래야지 이제 보내놔야지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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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차이 좀 심하네 그래 아 야 줄칼 잡으라고 그래 줄칼을 물어 줄칼을 오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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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물었어 잘 물었어 나 말고 나 말고 어 얘한테 가야지 줄칼 물어야 줄칼 물어야지 줄칼 물어 줄칼 물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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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칼물라고 줄칼 나 빠르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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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라와라와라 암묘 암묘 빨리 아아 야 세 번째는 오바잖아요 아 이거 진짜 힘든데 이러면은 너무 안 너무 안 먹어지는데 양꾼 검사 언제 저렇게 먹었냐 고세 얼마 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고세 저거 언제 저거 다 다 빨아먹고 있었대 12시 20분에 끊고 1시 2시 10분에 끊었고 더 해야겠구만 더 해야겠구만 자투 좋아 나갑니다 이길 수 있지 저거 하이 그 보라색이들은 얘네 왜 저렇게 높은거야 쟤네 왜 영웅 아닌거야 죽어서 그런가 이미 이미 죽은 자라서 왔다 공군이다 공군이다 야 공군 공군편 들 수 있나 이리와봐 빨리와 놀도르 합류 못하게 이런 쪽에 있는게 낫겠지 나 나 여깄어요 나 여깄어요 공군이다 공군한테 가자 공군한테 가자 야아 가죽도 어차피 저거 공군 먹고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야노스 공군 체력 몇일까 나 여깄어 나 여깄어 또 아니구나 아가톡이구나 그렇지 나 여깄다고 아 언제 또 잡아가서 저거를 어우야 구경하겠습니다 어어 어 큰일날 뻔했네 아 저걸 합류한다고 야 내가 군단 끌고 와야겠다 그게 더 빠르겠다 가죽 공방이요 혹시 밸도 얼마니 가죽 공방 이걸로 다 채워줘 제국 아벤 하나 남았고 파이어즈벤 하나 남았고 얘네 누구야 몰라 하나 남았고 얘네 하나도 안됐고 공포해군단 어딨니 이리 와봐 이길 수 있겠는데 60짜리가 저렇게 많아 잘 집어야 되는데 재수 잘못 집어가지고 줄 잘못 써면 훅 가거든요 20짜리 몇 명이야 100명 35짜리 240명 이길 수 있는 거 맞냐 도망가는 거야 뭐야 이리 와봐 3000원 야야야 인터셉터 풀었냐 넌 가끔 풀더라 재수없게 저리서 공포해군단인가 야 제발 그만둬 내가 더 훨씬 빨라 나 진만 있어 어 쟤 왜 저렇게 서로 서로 멀어져 있어 야 이리 와봐 싸게 싸게 와봐 너무 많이 풀었다 쟤 저렇게 많냐 놀도로랑 좀 부딪쳐봐 잡병들끼리 그래도 단가가 맞지 지금 붙으면은 놀도로 왔다 어 잡병은 놀도로가 훨씬 쎈가 보다 수도 많고 이리 와봐 레살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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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리 와봐 이실란 이실란 뒤로 야 이리 와봐 절대 안오죠 야야야야야야 어디가냐 어디가냐 고걸 가네 고걸 고세 야 야 여깄다 이리 와봐 그렇지 와봐 와봐 쟤 어디가냐 쟤는 또 이리와 너한테 걸겠어 군주야 저기 나 지금 좀 쎄거든요 누가 싸우려 할까 어 군주한테 걸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저 또 풀어 나 잡을땐 막 풀더니 말이야 누가 더 빠르니 둘 다 똑같네 그러면은 내가 한번 세워주면은 내가 한번 세워주면은 너는 계속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 아니냐 L4를 쓰고 있어 어디서 딱딱 따라가 그래 따라가 따라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시야 왜 이래 할 수 있어 따라가 따라가 잘 못 클릭하면 나 죽는다 잘 못 클릭하면 나 죽는다 뭐야 입에다 싹 넣어줬는데 내가 응 인더셉트 좀 날릴 생각 없니 그렇게 평생 그렇게 쫓아다닐 거야 불상하게 내가 싸우다 안 합류하기 때문에 아 너무 이거 너무 이거 쐈어 맵에 헤리다 뭐하는 뭐하자는 컨셉츠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불 심하네 어디까지 가나 보자 둘이 아 뭐하니 둘이 이거 동선에서 돌아간 동선에서 만나거든요 야야야야야야야야 빨리 합류해 빨리 합류해 빨리 합류해 빨리 합류해 야 멍청아 둘이 싸우라고 그렇지 아 이기니? 흐의의의의의의의 흐의의의의의의의의 지니 이거 솔직히 내가 합류하면 이길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합류하면 아무리 쐬도 롤도르가 필드전 제일 쐬지 아무리 강해도 기적의 승리를 한번 해야겠구만 따라와봐 아니 패치돼서 바뀌었을라나? 와.. 쟤 뭐냐? 나 컨트롤 안되네 이러면 못 이기잖아 전력으로 이길 수 있는데 이 언덕 먹으면은 그냥 이기는데 솔직히 말해서 압살할텐데 나 경험치나 챙기자 그럼 어딨냐 적들? 아 이쪽이야? 아아 내려오는 거네 그러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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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었다 야 퇴각해라 내 부하들은 퇴각해 롤드로만 있으면 충분해 솔직히 이렇게 보내줄 수 없어 좀 뭔가 더러운데? 나면 저기 올라가 있을 테니까? 알아서 구경하고 있을 테니까? 너 이런게 싸워 열심히 내 생각에 이겨 이거 무조건 이겨 퇴각 압살하는 것 봐 이거 그 뭐야 걔 공포의 군단 사라질 기회야 대장 누구였죠? 말티헤드였나요? 음.. 절대 안지지 이거.. 두 배 차이는 그냥 바르지 잡아라 나도 경험치 먹고싶어 아 나되면 안되겠다 이대일 교환 그냥 했쥬? 두 배 차이인데 이대일 교환 세긴 하다 공포의 군단 이기네? 가성비 좋은 놈들 치고는 하긴 가성비 좋은 놈들이니까 레살다이란을 비비지 레살다이란이 누구냐 아 동료였지 그 놀돌 동료 왜 개얘기를 자꾸 하지? 미쳤나? 때리지 마세요 갈거에요 나 아 뭐야 지냐? 아 밀기한 놈들 잘 죽어 너희의 최후 내가 감상하겠다 해피도 안되지? 어 야 되네? 말티시에구나 말티시에 말티엘은 개지? 디아블로 야 성앞에서 저런 대싸움 났는데 궁도 안하고 있었어? 다시 붙여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싸우면 레살다이란이 이기지 않을까? 자투 군대랑 먼저 부딪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싸우게 하면 더 쎄질나나? 흐흫 그만 보자 쟤네는 이제 하나씩 해야지 공략 공방 오늘의 마무리는 이제 공방을 전부 사는걸로 하루만에 공방 전부 구매 그러면은 이렇게 어딨어? 종립영웅 많이 잡았으니까 아 여기 너 어디서 튀어나왔냐? 어딨었냐 진짜? 아 아 내가 못 찾았던거구만 밤안 어딨어요 밤안 아 세파타 금방 했어? 어 깜짝이야 아 어쩔수없다 이거 해야겠다 왜냐면 여기 사야되니까 파이어즈베이랑 살레운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너랑 친목도 올라갔네 그럼 너 도와줄 필요 없네 올라갔으면은 상관없잖아 딱히 네 아들 구워 걸릴 생각 없는데 고용대 암살차들 뭐냐 10레벨이요? 내 목적은 공방을 만드는건데 친목도가 올라가 버렸으면은 도와줄 필요가 없네 향신료 있니? 어 뭐야 깜짝이야 메트나임이야? 숫자? 어 숫자 여깄네 아 내가 먹었으면 너 만나서 되게 기뻤을텐데 아 뭐야 왜이래 잠시만이다 약간 적자를 보겠지만 공방을 채우는걸 위주로 하죠 어차피 돈은 충분히 모일 수 있으니까 어 뭐야 어 뭐야 아 맞다 맞다 소금 팔아야지 야 바보 이러면은 저기 아벤토루랑 뭐있지 아 어쩌고저쩌고 거기랑 그 레이븐 스턴 그럼 끝나네 공방 걔 노가다 게임이야 진심으로 진짜 극노가다 게임이야 노가다 오브 노가다야 미쳤어 진짜 아 못찍었대 아 아무거나 찍어 몰라 힘들어 하핳 힘들어 진짜 아 게임 너무 많이 했어 오늘 푹 자야겠어 업로드 어떻게 하지 업로드 그냥 하겠습니다 2시간짜리로 자를게요 그렇게 이미 자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러는게 아니라 이미 자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 뭐야 아무거나 찍어 왜 이렇게 친하지 얘네들 난 막 싸우면 내쫓을라 그랬는데 어 뭐야 얘네 어 아 그냥 수만 큰 거지 영웅이 없구나 아니 뭐 상관없었네 신터들이었네 와 이거 잡아야 되는데 나 잡을 수 있는 부대니? 잡을 수 있는 부대다 야 잡자 뭐야 저거 아 그냥 이겨두구나 어 죽어 아 소금 처벌 안했어 나? 빨리 저곳으로 가자 살레온이랑 전쟁이고 파이어즈벤도 전쟁이다 전쟁도 더럽게 열심히 사이 안좋은 놈 있으면 처리해야 되잖아 가라 충분히 잡는다 솔직히 이 높이에서 내가 찍으면 찍고 있는거지? 아 말 넘어질 때 됐다 야 말 넘어트려 넘어트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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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들 잡았다 나 왜 이렇게 잘하지?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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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하는데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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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고 놀라 아 아 그건 아니죠 타겟팅 바꿔서 나 때린 것 봐 얼마 전에 스타크래프트 삼성에서 만든 AI 영상 봤는데 본 사람 있나요? 개쩔더라구요 옛날에 그 대학 축제 때 그 송병구 선수가 잡은 거랑 차원이 다르더라 대학생이 만든 거랑 샘송에서 만든 거랑은 급이 다르겠지 근데 엄청나더라구 안 보신 분들 있으면은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재밌어요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나는 데려와 어 야 가성비 좋은 애들 많네 야 이렇게 나온다고? 이 정도면은 한 따까리 하겠는데? 이거 나 포로 구해와서 돈 받아도 되겠다 이 정도면? 아 그거예요 아 보셨구나 뭐 기술적으로 부대 지정이 안 돼서 한마리 한마리가 부대 지정하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한마리 한마리가 움직인다는데 봤더니 벌컨을 한마리 한마리가 다 하더라구요 보고 야 미쳤다 너무한거 아니냐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해도 프로게이머가 이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괴물같이 세도 전략은 전략으로 전략으로 지더라구요 그 유저들이랑 그 유저들이랑 고인물들이랑 할 때 컨트롤은 진짜 럭커를 박아놨는데 골리앗이 무빙을 하는 동안 다른 녀석들이 다른 다른 유닛들이 전부 한명 한명이 다 무빙을 해서 럭커 때려 죽이고 촉쇠 안맞고 계속해서 막 태태전은 계속해서 공성전차 압박하는거 있죠 조금씩 가서 그거 계속하면서 배럭 보내면서 배럭이랑 같은 스피드로 공성전차가 움직이더라구요 계속 배럭 박으면서 야 미쳤더라구 거기다 lcb 막 회복하면서 할 수 있는거 다하고 돈이 막 80원을 안 넘어가 벌쩍 계속 뽑아서 되게 재밌겠다 그런거 뭐야 이거? 아아 저런거 했어? 꿀려서? 뭐야 아 맞다 저 저기지? 아 저기지 저기지 우리 편인줄 알았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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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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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해도 왠지 이길거 같은게 허점 있잖아요 AI가 보니까 시야가 안보이니까 벌쩌들이 막 저글링한테 막 가서 꺼라박더라구요 언덕 언덕에서 탱크 박아놓으면 계속 오다가 꼬여서 막 맞아 죽지 않을까요? 막 그런식으로 AI가 되게 재밌을거 같다 그치 지우개같은 걸 안쓰고 지우개같은걸 안쓰고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다고 야? 야? 아 돈이 없니? 아 이 기회인데? 아냐 아냐 기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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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아 하나도 안된다 아 아 야 되게 재밌겠다 진짜 진짜 AI 나오면은 할 수 있게 그런거랑 PVP 개꿀잼일거 같은데? 아 이거 건너서 가야되는구나 저기까지로 체력관계 좀 보자 제국에서 장사해야되니까 아 좀 힘드네 그거는 나도 프로게이머가 하는거 보고싶네요 나는 절대 못이길거 같고 프로게이머가 하면 이길거 같은데 어떻게 이기는지 궁금하다 야 근데 컴퓨터 솔직히 컴퓨터가 프로게이머 이기려면 그 APM 제안 안하는게 낫겠다 어 아 제안 안해도 이길거 같애 그렇지 않나요? 왠지 느낌이 양.. 아 양모 안싸네 1,700원 금방 모인다 바로 가서 해야겠는데 아 야야야 잠깐만 상막하지 이거 상막하지 이거 말티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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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냐 말티엘 레살다이런 레살다이런 레살다이런이 잡은거같은 어 내가 잡았나? 얘가 어떻게 잡았냐? 왜 저렇게 줄어있냐 분명 분명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내 생각에 솔직히 알파고처럼 똑똑할거 같진 않고 알파고랑 다르게 이제 RTS 게임이 좀 복잡하잖아요 더 봐도 복잡하지만 처음에는 막 프로게이머들이 지다가 어느 단계를 넘어가서 이제 쉽게 잡을 수 있는 패턴을 알아내서 막 잡지 않을까요? 진짜 장난 없더라구요 여보구 벌처 다섯마리가 가서 벌컨으로 울트라 때리는거 보고 다섯마리 동시에 야 진짜 벌컨 잘하더라구요 사람 고인물급인데 근데 벌컨이 그렇게 약간 엄청나게 해도 잡혀먹는거 보면은 그 제한이 있나보다 뭔가 어느 단계를 딱 넘어가면은 벌컨을 막 하다가 계산 제한같은게 걸려서 딱 멈추나본데 야 여기있네 말티엘 아 말티엘 편을 못뜨는게 좀 흡니다 아 진짜 재밌을거 같은데 솔직히 스타크래프트 대회 잘 안보거든요 진짜 재밌을거 같은게 이거는 진짜 재밌을거 같은게 이거는 얘네 잡아가도 괜찮을거 같은데 군단장이 전에 했을때 굉장히 쎘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금방 쎄지고 흐흐흠 야 근데 삼성에서 그런것도 만드는구나 별거니까 맞네 아니 너 무서워서 못갔겠다 근데 절로 가면 죽을거 같은데 여기서 잡혀 죽을거 같은데 나 일단 좀 가보자 얘네라면 말티엘 잡지 않을까 다 그냥 들어가 있으려나 일단 와인 사고 아 아 맞다 씨 큰일날뻔했네 아 레이브스턴 가야되네 빨리 조 조용히 가자 괜히 부딪치지 말고 민병해야겠지 야 금방 올라간다 어 나도 해보고싶다 어 못하겠지 어떻게 하게끔 안나오겠지 해보고싶은데 남들이 깨는거 보면 나도 깨게 되지 않을까 아 깜짝이야 야 적인줄 알았잖아 사툰줄 알았잖아 너 왜 이렇게 왜이렇게나 좋아하냐 어 뭐 뭐했다고 야 빵 왜이렇게 비싸 치즈 이렇게 싼데 야 치즈 먹고싶네 옛날에 이마트에서 저 그 까망베르 치즈인가 5천원에 팔았거든요 되게 싸게 그 당시 햄버거 먹을 돈 아껴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요즘은 안팔더라구요 요즘은 안팔더라구요 애초에 혈관 막혀 고혈압 환자 혈관 막혀 죽는데도 치즈만큼 놓을 수가 없네 잡으로 생기니까 되게 좋다 깔끔한데 들어가는게 깔끔한데 들어가는게 타격감은 없어졌는데 센게 최고지 이리 와아 워크래프트3도 리마스터 나온다던데 언제 나오는지 뭐 2019년에 나온다 그랬나 사서 해야지 아 기대되네 워3를 할라 그랬거든요 원래 방송에서 근데 워3 하지말고 왜냐면은 제가 타이탄 퀘스트라고 디아블로 같은 게임이 조회수가 잘나왔어요 나는 조회수가 안나올줄 알았는데 조회수가 되게 잘나와서 셔터에서 5천 5천몇백 나왔나? 그거 해서 디아블로3나 할까 했는데 마침 생각하고 있을때 나온 게임이 로스트아크였죠 재밌었는데 재밌었는데가 아니라 현지진낸경인데 재밌는데 너무 안나온다 조회수가 저세상이야 몸껍거레인 없니? 여기 오니까 좋다 팔에서 그런지 노스트아크요 되게 재밌지않나요? 처음에는 다들 처음에 재미없다고 나가더라구요 나도 처음에 재미없었습니다 뒤로 가니까 좀 재밌어지더라구요 보너반이네 하이랜더 몸껍거레인이 없어? 센터폴 가야겠다 센터폴 뺏었네 근데 이게 전 이제 슈사이어 돌고 있는데 스토리 스토리 보면 못할 것 같더라구요 노가다 하는게 던전이 잘 만들어서 재밌긴 한데 난 디아블로도 노가다 안하고 스토리만 봐서 그런지 노가다 재미없더라구요 난 역시 스팀게임파인가 봐 드샤르랑 파이어즈벨 대박이네 고양이 잠드는걸? 아 여기 뭐야? 센터폴이었어? 야 이거 아 잠깐만 이제와서? 아 지금 이거 돌 때가 아닌데 돌 군반은 아닌데 여기 먹자 저기 먼저 해야겠다 저기 먹고 아벤투로 하면 되겠네 야빅솔루비였네 이름이 아 아 아 아 아 300원 어어 좋아 많이 남네 이번거 정산되면은 바로 올라갈 것 같은데 주간회계문서 그렇네 며칠 남았지? 대기하면 될 것 같다 사고가죠 아예 물어보자 나랑 아 이거 이거 말구요 이거 홍방 어 가능하네 벨벳 되니? 어 벨벳 되네? 저번에 가죽되지 않았었나? 다시 올라갔어? 불안한데 이거 막 샀는데 떨어지는거 아냐? 대기하자 야물뭉치 팔것도 없고 으흐흠 아 난 근데 아침 10시에 항상 했거든요 그 로스트아크를 몰랐는데 저녁에 한번 유튜브 업로드 할때 대기 잡아놨는데 2시간 걸리더라구요 어떻게 하냐 순댓국 먹으러 가요 저는 이제 순댓국을 국물이랑 고기를 사서 끓여먹습니다 탈하더라구요 넋 끓여먹기만 하면 되서 야 근데 이거 2시간씩 기다려서 한단 말야? 아 재밌는건 인정하겠는데 갓겜이긴 한데 어떻게 2시간을 기다려서 하냐? 인터넷 짤에 PC방에서 진짜 대기 전화해서 대기해서 한다는게 실화였어? 야 비둘수가 없다 빨리 정산해주세요 5천원 공방 사야돼 카심 레벨업 했네 카심 레벨업 했네 옛날에 C9이라고 잠깐 해봤었거든요 재밌었는데 과 아 그래요? 이거 게임이 너 이거 120이나 되냐? 지금 나오는 게임들보다 꿀리는데 그딴 되게 재밌었는데 막 PC방에서 뭐지? 뭐 컴퓨터가 녹으니까 내부에 무슨 기기가 녹으니까 하면 안된다고 막 붙여놓고 짤도 있었고 재밌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인기있는 게임 나올줄 상상가 못했네 디아블로는 이모탈 나온다는데 어떡하지? 어 평화조약 맺었어? 야 대박이네 그럼 나 공방 금액 다 받으면서 그거야? 공방 해야겠다 이러면은 빨리 이번 것만 받고 그치 야 6900원? 대박 레이븐스톤만 하면 되네 레이븐스톤만 하면 된다 진짜 가자 레이븐스톤만 하면 된다 레이븐스톤만 하면 되네 레이븐스톤만 하면 되는데 이시코만 했고 토바 싱갈 날타르 이시코만 했고 윈도울룸 발롬브레 야백스울룸 했고 에토스 야노스 체즈 했고 리디아 말레온 했고 아벤도르랑 아 살레온 안했나? 아 그렇구나 가푼스사 게임이 어떤 게임 얘기하고 있었죠? 까먹었습니다 그새 까먹었거든요 내가 뭔 얘기하고 있었죠? 살레온이랑 아벤도르 하고 올라가면 되겠네 그럼 오늘 공방 다 채우겠네 이 게임이 이상한게 공방을 다 채운다며야 되는데 공방을 채우는 과정이 너무 재미가 없어 지금 즐겨보겠다 하고 공성전 시작하면 또 재미가 없어 아 이상한 게임이야 이상한 게임이야 뭐 좀 이상해 항상 템포도 안 맞고 어 양모 있네 향신료 안되냐? 아 이모탈이요? 이모탈 얘기했었죠? 전 디아3를 안해봤기 때문에 궁금하긴 해요 솔직히 어떤 게임인지 디아3랑 비슷해 보이더라고 딱 보니까 3를 해본 사람이면 솔직히 노잼일 것 같은데 아예 안해봤기 때문에 조작감은 안좋을 것 같다 핸드폰 게임하면 핸드폰 게임 항상 보는데 조작감이 안좋더라구요 아무래도 이제 별모서도 하고 그러니까 로스트아크가 대박날걸 알고 미리 발을 뺀건가? 디아블로 뽀내면 비교상할까봐? 야 왜이렇게 잘빠냐? 비싸게 소금에 1800원 어 금방 모으겠다 어 철 사러 가야겠다 어 이제 나를 막을건 없네 철 사면 되네 그냥 가서 센터풀가서 야 이거 대박인데? 항복은 할거야 날 막을 수가 있구나 아 중국 자본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중국에서 로스트아크도 중국 중국 그걸로 만든다 그러지 않았나? 뭐 다 중국이야? 중국 왜 저렇게 게임이 손을 많이 댔냐 PC방에서 막 살인사건 난다고 그러는데 리니지 작업장도 있지 인코가 많아서 그런가? 무서운 동네네 공구 두개 철 이정도 하나만 더 하자 별로 안남네 의외로 가죽 가죽도 안남을거 같은데 소금사라 어 야 뭐여 못팔았죠 지금? 양모 어 양모가 160이나 먹어? 의외네 아 그래요 소서리스 난 개인적으로 디아블로 3를 너무 하기 싫었던게 제가 네크롬에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크롬에서 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임이 별로 아 왜 왜 이렇게 싸니? 얼마주고 샀는데 하나 내놔 근데 부두술사 보고 아 저게 네크롬에서 대처구나 아 대체된거구나 개소환하는거 보고 아이씨 심노잼이네 빅빙 태양이 딱 나오니까 근데 또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크롬에서 그 강령술사인가? 봤는데 또 이번에 해골이 삐쩍 말라서 양손금 들었더라고 역시 해골은 단단해 보여야지 480원이야 개꿀이잖어 야 소금 왜 이렇게 잘 파냐 소금이 어디서 그렇게 솟아나는 거냐 400원 아 좀 2만원 벌어가는거 좀 힘드네 야 힘들긴 개뿔 바로 들어오는구만 입금 완료 야 들어와 들어와 정산하면서 가는 길에 사면 되겠다 쌀 되네요 쌀 레온 가서 사면 되겠네 그냥 뭐 날 한 번에 잡아먹을 정도의 병사만 안 만나면 너무 잘 풀리는데 저번에 두 시간하고 원점이어서 굉장히 짜증났었는데 너무 잘 풀리는데 이 정도야? 2800원 침묵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잘 해봐야겠네 공방 야 왕한테 침묵해야 돼? 아 힘든데 그럼 아벤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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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왜 여깄냐 항상 아 참 길마 브래누스 브래누스 되냐 아 브래누스랑 아벤토르 둘 다 해야돼? 현미네 힘들겠는걸 왕부터 하자 브래누스 브래누스 아벤토르스 아벤토르스가 누구였지? 공작이었나? 누구였지 여기? 군주였나? 아벤토르스 아 몰라 브래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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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죠? 전쟁 안 났을 거 아니야? 전쟁 화평 맺었는데 브래누스 브래누스 아닌가? 불 오르고 있네 브래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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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이랑 싸우고 있었어? 가자 그 녀석만 안 만나면 되는데 만나 누구나 살레온 살레온은 솔직히 안 패길 거 아니야 빨리 가자 야 왕이 여기 있단 말이야? 뺏겼네 이미 음식 음식 싸고 좋구만 어차피 2만원 모아야 되니까 아 근데 침묵질 둘 다 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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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어 날 쫒아온다고? 쫒아올 정도 아니지 않냐? 괜히 무리하지 말고 시간 끌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왕 어딨니? 살레온 언제 돌아갔어? 진작에 저기 가있지 대화를 해결하자고? 곳에 나갔냐? 지금 뛰쳐나간 게 아니잖아 살레온은 금방에 있는 건가? 어디 갔어? 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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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주 마문에게 군주 마문에게 어어 그럼 레이븐스턴 가서 아예 공방 사와야겠다? 레이븐스턴 군주 마문에게 가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기다 노릴 거 없잖아 벨벳 그렇지 아이고 침묵질 하다가 수입받는 걸로 올라가겠는데? 마문 어디 있어 마문 마문 어디 있니? 마문 여자친구도 없니? 누구한테 물어봐 그럼 뭐냐 얘는? 농부들이 66명이야? 마문아 하아 야야야야 아니야? 마문 마문 군주 마문 군주 마문 군주가 직진이 났구나 이바이란 마을 근처 어디가 있는 거야? 이바이란이 어딘데? 이바이란 E가 없는 게 E가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까지 가 있었어? 아 그러면은 진작에 그냥 아 아 나물리는 게 없네 이바이란이 야 여기 여기 금방 말은 찼네 진짜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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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왕이랑 관계 이렇게 안 좋아? 어 잠깐만 누구 땅이라고 했어 이거 아 야 30명? 아 놀랐잖아 아 방정할 뻔 했잖아 군주 누구라고? 브래누스? 공작브래누스? 아 또 여자친구 어디갔어? 공작브래누스 어디서 연애를 한다고? 돌아가면은 전해줬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합형 맺고 싶어서 걸었나보네 저기까지 가있네? 어디야 여기? 아 저쪽이구나 오늘 진짜 지능 빨랐다 솔직히 아 좋았다 공작 어딨니? 아 울리광 어딨냐 울리광 공작이든 울리광이든 아무나 나와봐봐 공작이냐 울리광이냐 공작이랑 울리광 공작부터 봐야겠다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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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광 어? 공작 울리광? 공작 뭐였지? 브래누스였지? 용맹심장성 뭐하는 성이냐? 높은 절박과 용맹심장 오케이 용맹심장은 또 어디야? 용맹심장? 뭐야 이거 아니라는 거야? 잘못 말한 거 아니지? 설마 그럼 빅녓을 주려고 진짜 있네? 어 여기야? 어썸하네 그러면은 아 일단 용맹심장부터 가자 가다가 시발 가면은 갤 거 아니야? 자유로워진다 혹시 모르니까 전쟁 나면은 말장 강때니까 어딨냐? 이런 데 있으니까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 센터폴 가서 공방이나 짚고 오자 일단은 음식 사고 야 맛있어 보이는구만 비싼 것도 막 사 이제 저 정도로 움찔거릴만한 금액이 아니지 알렉시스? 걘 또 뭐하는 놈인데 또 날 싫어해 알렉시스 누구냐? 아 온천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하네 너냐 알렉시스? 펜브레이 마을 어 여기가 펜브레이 아니었어? 여기야 여기야 빨리 가자 아 계약 자유로워져서 용병 드립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얼마나 싫어한 달을? 아 1이야? 그래? 도적구를 파괴하라고? 그거 쉽지 어 지금 방사 세기 때문에 그치? 어 센네 신비산 군대에 집이 있다고?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있으면 나한테 위치를 알려줘야지 알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지 그냥 어린 짐작으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지? 너 못 찾지 그러면 없는 거 찾는 건데 진짜 있는 거지? 신비산 어딨어 높은 데 있으려나? 아 뭐야 얘네는 아 뭐야 뭔데 야 뭔데 미쳤네 6천원 생겼다 알렉시스 여기도? 아이씨 미친놈이네 용병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아냐 그냥 징집해 가자 갖다 버릴 용도 쓸 거기 때문에 너무 이거 안샌 내비로? 내비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단계님 못쓰니? 아 세네 쓰는구나 알렉시스 어딨니? 알렉시스가 아니라 그 공방 아 그 신비산 유적 그 기지 어딨어 이거 어떻게 찾아 남의 기지를 뭐 저거 뭐냐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저번에 한번 높은 데서 본 적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 갔다가 죽겠는데 잡히겠는데 아 일단은 일단은 모아 좀 부수기 쉬운 나라를 정해야겠지 살레온? 살레온이 좀 쉬울 것 같은데 만만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못잡아 먹어서 안 들이냐 야 근데 돈 이거 얘가 그러면 아 포인스 브록이 있구나 저거 손 깍 대고 왔어야 됐는데 저기도 뭐 알렉시스가 갖고 있겠지 왕이 알렉시스야 그럼? 야 왜 이렇게 막아놔 온천지가 좋아 여기 신비산도 있는데 아 많을 수 있네 좋아 4개 남았죠 이러면 센터폴 레인 아벤트로 살레온 그럼 일단은 알렉시스 먼저 해야겠네 걔는 이제 아우 아우 마이너스 1인데다가 아 수고하세요 도시 2개니까 아우 음 따끈하구만 아 그럼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결국 찾아야 된다 아니 야 아니 잠깐 힌트라도 나오던가 힌트라도 어딨는지 대충 어림심착이라도 하던가 잡으라 그러면 나도 어쩌라고 지금 밑에 있나 혹시 이쪽에 뭐냐 쟤네한테 진리는 없지 같이 가 중립영웅도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 쎄져야 되는데 빨리빨리 언제 될려나 이제 많이 쎄졌기 때문에 잘 싸우죠 내려 어디서 야 별로 안쓰지 미수 있지 쉽게 지면 안 돼 야 너무 과대평가 했구나 저보다 약하네 우리들 야 신비선 이길 수는 있냐 기지 들어가면은 기지 들어가서 이긴 적이 한번도 없는데 지금까지 불안한데 이거 많이 불안한데 용병 고용 해야겠는데 좋아 고용한 애들 어딨어 올라가 진짜 안보인다 신비선 날 잡았는다 오늘 진짜 안보이는데 안개도적인가 신비산인가 안보여 어 돈이지 남는다 나머 음식 좀 사야겠다 아 큰일났네 이거 언덕에 있나보네 진짜 위로 가야겠는데 아 뭐야 모험과잖아 야 모험과 저정도면 진짜 무섭다 야 600이야? 절대 못 이기겠는데 쟤네로 영웅 잡아도 되겠는데? 그 정도는 아닌가? 이런데 있는거 같기도 하고 어 저희 알렉시스가 레인까지 먹었으면은 레인 근처에 있는 신비산 그거를 없애달라는 걸 수도 있잖아 그렇네 어딨니 대체 그럼 여기 갇히면 못버져나오지 않니? 이거 나 좀 내보내주면 안될까?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기지 어딨어? 야 뭐 놈이 도적단이 이렇게 은밀하게 숨어있냐 당당하게 어디 산같은데 있어야 되는거 아냐? 어 여기 야 여기를 둘러온다 없다고? 어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은? 진짜 어딨는거야? 진짜 없네? 없어? 잠깐만 신비산이 기지를 아래에다 둘 수가 있는건가? 어? 내려와봐 오 참 여기 초월에 둘 수 있나 신비산이? 눈밭에 둬야 되는거 아냐? 뭐 그런거랑 관계없나? 어? 뭐야 왜그래? 진정해 그러면은? 강가로 가보자 여기 훑어 이러고 안나면 없는건데? 없어 진짜 없어 내가 설마 내 피셜로 얘기한 있는 거 아니야? 실화였어 설마? 노상강도 야영진 아니겠지 신비산 은신처인데 신비산 은신처 어딨냐 안 나오냐 몇 바퀴 돌아왔는데 가까이 가면 뜨는데 신비산이 여깄잖아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쟤때문에 내가 안 갔나 이쪽에 파랑색이야 심지어? 저러니까 모르지 내가 망했다 이겨야 된다 진지하게 유저차 치워 진지하게 잡는다 몇 명이나 있어? 다섯 명? 일단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갑자기 젠 대면서 나 죽일 수도 있잖아 별로 안 쓸 것 같긴 하다 느낌이 그렇지 아돈자니? 잘 죽인다 야 어썸한데? 어디야 아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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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나오면 어떡해 어어어 야 와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적들 11 야아 니가 잡았구나 다 아 아 하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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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와 이런 것도 있어? 돼지도 있네 그냥? 먹어 좀 고생했으니까 보아들 특별히 비싼 거다 야 저런 게 나오면 안 되지 나보다 훨씬 세잖아 머리밖에 안 맞잖아 저거 배 때리면은 튕겨 나오잖아 저러면 내가 머리를 무조건 때려 잡아야 된다는 건데 리치가 제가 더 긴데 속도 나보다 빠르고 한 손인데 두 마리고 뭐 넘어간 거 아니야? 어떻게 그 알렉스 어딨냐? 어 어우 너무 게임 많이 했더니 보기 갔어 태반다르? 태반다르? 여기 근처에 있다고? 태반다라 근처에 있다고? 짱 다건성에는 오토에게 가라 다건성은 또 어디세요? 시도는 좋았다 돈은 주네 착하네 욕하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 친밀도 또 찾아야 되니 이걸로 아하 어어어어 다건송 있어 그냥? 개꿀이네 진작 이런 거 주지 으 nos 야 거짓말이지? 어우 그냥 가서 만날래, 나 나 여기 오느라 힘들었어 만나줄거지? 그치? 나 이제 가게 해줘 부하들 다 버리고 새롭게 살고 싶어, 이제 공방! 500원, 그렇지! 살래운 쪽만 작업하면 된다 길었다 지금은 싱글해요, 나 데려가야 돼 아 근데 너무 비싼데, 지금 나 돈이 더 중요해 나중에 데려가 아 이거 갈 수 있냐? 무서워서 가겠냐 이거? 야, 뭐 그게 많아?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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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만 하면 되지 대기만 하면 되지 그렇지, 대기할 것도 없네 야 됐다 아벤트로와 살래운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공방을 두개 빼고 다 지었네요 아유 아,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이렇게 한 건 해놔야지, 다음에 편하지 일주일만 지나면 만원씩 들어오는데 이제부터는 사실상 이제 질겜이죠 아벤트로 살래운은 금방 할 것 같고 병사를 진짜 정말 강하게 만들어도 이제 돈이 남아나기 때문에 병사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서 사냥을 해도 되고 쿠알리스 보석을 먹는다던가 중립영을 잡아서 그 외에는 이제 살래운 쪽이랑 침묵을 해서 살래운 장비를 얻는다던가 뭐 기사산을 만든다던가 아직 할 게 많아요 당연히 반란 일으키고 뭐 나라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다 해서 왕도 할 거고 세계정복해야죠 그럼 다음에 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여사해요 뿅! 뿅! 뿅!